BRING ON, RELY ON, PULL ON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라영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ON과 함께하는 구동사 5편으로 BRING ON, RELY ON, PULL ON의 느낌을 그려보고 다양한 예문들로 연습해 볼 테니까 예문들까지 꼭 연습해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BRING ON입니다 BRING ON은 주로 무엇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BRING은 가져오다, 데려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나온 결과가 BRING, 어떤 다른 상황이나 결과를 가져와서 ON, 현 상황에 붙여 놓음으로써 처음의 상황이 가져온 다른 결과를 야기시키고 초래하게 된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좋고 나쁜 상황이나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100개의 예문이 있다고 하면 90% 이상은 안 좋은 결과나 상황을 야기시킨 문장에서 사용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직접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STRESS CAN BRING ON VARIOUS DISEASES STRESS는 야기시킬 수 있다 STRESS CAN BRING ON 뭐를요? VARIOUS DISEASES 다양한 질병들을요 그래서 STRESS CAN BRING ON VARIOUS DISEASES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볼까요? 그럼 다음은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발생시킨 그 오류가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어렵지만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e error we made last Friday brought on a financial crisis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발생시킨 그 오류가 The error we made last Friday 여기까지가 주어져요 그 오류가 왜요? Brought on a financial crisis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했네요 그래서 The error we made last Friday brought on a financial crisis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볼까요? 네 The error we made last Friday brought on a financial crisis 그럼 bring on 마지막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주의가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His carelessness will bring on some trouble in the end 그의 부주의가 초래할 것입니다 His carelessness will bring on 뭐를요? Some trouble in the end 어떤 문제를 결국에는요 결국 그의 부주의가 심히 염려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His carelessness will bring on some trouble in the end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볼까요? 네 His carelessness will bring on some trouble in the end 다음은 rely on입니다 rely on은 주로 누구 무엇에 의지 의존하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rely는 원래 의지하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5% 이상의 예문에서 on과 함께 쓰이게 되죠 어떤 일을 혼자서는 잘 완수할 수가 없어서 rely 의지해야 하는데 같은 팀에서 이 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own 딱 붙어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그림으로 의지 의존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이 위기에서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n this crisis people need to rely on their own efforts 이러한 위기에서 In this crisis 사람들은 의지해야 합니다 People need to rely on 뭐에 의지하죠? Their own efforts 그들 자신의 노력을요 그래서 In this crisis people need to rely on their own efforts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볼까요? 네 In this crisis people need to rely on their own efforts 그럼 다음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You can't rely on others every time you have a problem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어요 You can't rely on others 뭐 할 때마다요? Every time you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마다죠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 can't rely on others every time you have a problem 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볼까요? 네 You can't rely on others every time you have a problem 그럼 rely on 마지막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 운의 의지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Do you think it would be fine to rely on my luck 생각하니? Do you think 뭐를요? It would be fine 괜찮을 건지요 뭐 하는 게요? To rely on my luck 내 운에 의지하는 게요 그래서 Do you think it would be fine to rely on my luck 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볼까요? 네 Do you think it would be fine to rely on my luck 다음은 pull on 입니다 pull on은 주로 의류를 잡아당겨 입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옷을 입는 행동에 대한 구동사 put on은 잘 알고 계시죠 옷을 put 놓는데 on 내 몸이나 다른 옷 위에 붙여놓는 느낌으로 입다가 되죠 pull on은 put on처럼 옷을 입는 행동은 똑같지만 잡아당겨서 입거나 신거나 끼는 의류 종류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때 쓰는 구동사라서 put on을 느끼셨다면 pull on으로 좀 더 자세한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pull은 당기다죠 당겨서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의류 양말을 발에 대고 pull 당겨서 발과 발목에 on 접촉시키면서 양말을 신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양말 말고도 당겨서 착용하는 부츠 바지 스웨터 등을 입거나 신을 때는 pull on을 쓰시면 표현이 좀 더 세밀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put on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추울 땐 양말을 좀 신는 게 좋겠어 영어를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양말을 좀 신는 게 좋겠어 you should pull on some socks 언제요 when you're cold at home 집에서 추울 때죠 그래서 you should pull on some socks when you're cold at home 됩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 말해볼까요 You should pull on some socks when you're cold at home 그럼 다음 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웨터를 입는 것을 잊어버렸어 여기서 5분만 기다려줄래? 영어를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I forgot to pull on a sweater Could you wait here for 5 minutes? 난 스웨터를 입는 것을 잊어버렸어 I forgot to pull on a sweater 그래서 부탁합니다 Could you wait here for 5 minutes? 스웨터를 입고 나올 동안 5분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래서 I forgot to pull on a sweater Could you wait here for 5 minutes?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볼까요? I forgot to pull on a sweater Could you wait here for 5 minutes? 그럼 pull on 마지막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산 청바지를 입는 게 어때? 영어를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Why don't you pull on the jeans you bought yesterday? 청바지를 입는 게 어때? Why don't you pull on the jeans? 어떤 청바지를요? You bought yesterday 네가 어제 산 청바지를요 Why don't you pull on the jeans you bought yesterday?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보고 말해볼까요? 네 Why don't you pull on the jeans you bought yesterday? 오늘 영상으로 온과 함께하는 구동사 마지막 편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구동사 편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일 가득한 하루 되시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Daniel famille 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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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